이인견맨 마잉크래프트 안녕! 안녕 얘들아! 오늘은! 우리가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릴 컨텐츠는 바로바로... 데스론! 죽이는 팀과 그리고 도망치는 팀이 있는데 죽이는 팀은 꼴등이 나올 때까지 죽이면 되는 거고 데스 팀은 즐기면 돼! 자 죽이는 팀은 누가 할래? 두 명만 들어갈 수 있어!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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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해야 돼 너머 그리고 그러면 댕댕이 가자 뭐? 댕댕이 한 번 해봐 우리가 도망쳐볼게 그래 자 표지판에 오른쪽 클릭하면 되고 한 번 시작해본다! 이견면 하나 둘 셋 하면 누른다? 눌러 빨리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우리 셋 중에서 꼴등만 아니면 된다? 어? 어? 아하하하하하하 오케이 이때 리오가 희생했을 때 도망치기 그리고 일로 가서 쏙 들어가고 일로 가서 쏙 들어가고 일로 가서 쏙 들어가기 아니 이 핑크머리 뭐하는 거야 아니 뭐야 이 강아지 아 여기 한 번 누르면 보호가 나오나보네 하지만 데미지가 약해서 살았쭈?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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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말라니까 이미 눌렀네 아하하하하 안 눌렀죠? 이게 빨간색이 돼야지 누른 거죠? 이거 분명 너네가 누르면은 이 다리가 사라질 게 뻔하죠? 하지만 이거 분명 너네가 누르면은 하지만 하지만 안 눌러도 가네 하지만 세이브 포인트가 된다는 점 하지만 세이브 포인트가 된다는 점 그러면 그냥 떨어졌다가 다시 가면 되겠는걸? 아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사겠네 아 나 이거 방해하지 않아도 죽는데 베스트팀 이거 한 명도 못 죽이겠나? 이거? 으윽 으흐흥 Space 바보 이걸 죽네 허홍 먼저 넘어간다 아니 이거 세이브 포인트 너무 아 아 쏍 아 누가 이겼어 나야 리아가 들어갔어? 나야 되겠네 이거 로스트 팀 한 명 들어가도 될 것 같아 나 아무것도 못 했어 zo 이거 내가 한번 죽여볼거야 어 다 들어갔다 자 준비해 얘들아 준비했어요 자 이번엔 1등이 누구일까? 나는 이런거 참지 않아 제가 참취했습니다 참지 않으니까 죽을거야 참취 그랬어요 이게 좀 죽이는 맛이 있어요 야 이거 댕댕이 가둘는거 아니야? 야? 1등은 나야 오케이 문 열어 얘들아 우리 죽지 않고 갈 수 있잖아 어? 여름은 죽어? 야 여기는 자기들끼리 떨어져 죽는구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 오 니야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어 뭐야 뒤로가서 다시 뒤로가서 한 번 더 빨리가 빨리가 죽어? 아 아 아 아 아 요 Road 어디가려고 거기 서라 거기 서라 거기 서라 앜뎅 뒤로 야 콜라 이런 간단한 휘이크들을 낚cy다니 역시 여기를 잘 해 안돼 역시 여기를 너무 급 왔어 안눌라? 안눌라? 야 이거다 받아라 저리나 내 친구 마검을 가진 밥이야? 누를까? 뭐해? 하나 둘 셋! 어? 딱 봐도 왼쪽 안돼!!!! 왜이렇게 잘하는거야? 저희도 병 못한다 안돼 댕댕! 댕댕이가 가면 안돼! 댕댕아 어딜 가는거야? 안 돼! 죽어라! 오! 이 녀석 봐라? 한정을 피해? 간다! 아! 뭐야! 여보님 아무것도 못하지? 안돼 가지마야들아 나랑 조금더 놀자 문 열어 얼른 지나가버리게 조금더 놀자 조금더 놀자 아니 대체 어떻게 가는거야 너 아직 됐지? 아이 혼자서도 못가겠어 오 됐다 나 죽어? 어? 오? 어? 다 안들어갔는데 조금 더 놀 수 있잖아 아 뭐야 얘들아 빨리 안나가면 용암이 떨어질거에요 용암이 떨어질거라고 여기 아니야 지금 내가 1등이야 지금 노란불 됐어요 노란불 내가 1등이야 지금 노란불이 되었다고요 빨리 안나가면 큰일을 겪게 될거에요 내가 1등이야 야 이거 야 이거 리아가 리아가 그건데? 에이스인데? 좋아요 리아가 러너 혼자 해 리아가 너무 잘해 얘들아 모두 데스티브로 와 모두 데스티브로 와 이건 불합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너 잘하니까 가능해 나는 좋은거 같애 어? 난 진짜 니가 니가 혼자서 깰 수 있다고 믿어 얘들아 난 왕따 시키지마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 잘하잖아 할 수 있어 보여줘 그럴까? 응 요르르 정확한 탈을 누르는거야 아이 그럼요 요르르가 한번 죽여봐 평소에 김리아 싫어했잖아 탈모라면서 어? 아니 근데 탈모는 싫어할만하거든요 머리카락 날린다면 너한테 그래서 맨날 그 찍찍이로 떼잖아 김리아 머리카락 갑자기 맨날 녹화할때마다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으악 하지만 빨리 넘어갈수있지? 슉슉슉슉슉슉슉 unnatural 하지만 여긴 힘들걸? 댕댕이가 이거 기다리고 있다고 묵직하게 잘게 못 지나가지 짠 저기 맵에 모래성이 있어 정말 이쁘다 모래성이다 오 진짜다 진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네? 빨리가야 아버지 에허허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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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갈 수 있을까? 얘들아 괴롭히지마아 하지만 여기까지는 빨간색이니까 아주 괜찮아 왼쪽 오오오오오 갈 수 있을 거 같아? 갈 수 있을 거 같냐고 앞에 세이브존이 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소리죠 여기만 출발하면 너는 내가 세이브하는 중인거야 이 제발 여기만 지나가게 해줘 야 화이팅 제발이 재미하게 뭐해주면 뭐해줄건데 야야야 지나가 오오... 너를 위해서 내가 역시 여맨이 믿고 있었다구 나에게 선물 줄게 막아! 이제 봐주면 안 돼! 오 나이스? 여맨아, 큰일 날뻔 했잖아 어 나 진짜 큰일 날뻔 했어 아 큰일 날뻔 했네 아 진짜 하지만 못 지나가겠지 무섭지 넌 넌 못 지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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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도 안 지나가? 컨텐츠 이대로 가 그래? 안 누른다 거짓말이다! 뭐? 야야야야 여기까지 김은 어떡해 야 김민아 진짜 깨겠어 이러다가 어 야 이거 왜 눌렀어? 야 왜 눌렀어? 왜 눌렀어? 아이 나도 알아 야야야야 야야야야 터트려 터 어? 이거 이거 잘 봐야돼 알았어 잘 볼게 TNT는 조금 늦게 터지니까 어? 넌 못 지나간다 다시 들어가서 박아야돼 다시 들어가서 박아야돼 다시 들어가서 박아야돼 안돼 괜찮아 여긴 못 지나갈걸 여긴 못 지나갈걸 여긴 못 지나갈걸 인사해 걔는 덕킹이라는 애야 긴장되는 순간 넌? 넌 이제 못 간다? 이게 갈 수 있다 오 지나갔어 지나갔어 야 고수 고수 야 아 어? 여기도 태어나는데? 큰일났다 오케이 오케이 야 버튼 하나씩 맡아 3개 좋아 그거 맡으면 뭐 어쩌건데 야야야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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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에메랄드만 지켜야돼 에메랄드만 지켜야돼 에메랄드를 깨면 이기는거야 리아가 제발 지켜 지켜 제발 리아가 멘탈이 털려서 포기할때까지 해야된다고 오 눌러 어 어디가 어디가 오 싱싱해 눈치백단 김니아 투어 투어 갈고 갈쥬 안갈쥬 갈고 갈쥬 야 야 야 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진짜 큰일났다 어떡해 내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간다 고지야 기다려놔 눈치백단 김니아 역시 역시 내 눈치는 따라올 수 없어 역시 내 눈치는 따라올 수 없어 요로르 너에게 모든걸 모든게 달렸다 어? 저요? 응 슥 어 그런거에 누가 막히겠어 서로 긴장 서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아 설마 요로르가 못찾겠어? 오 오와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야 완전 도즈야 이거 4대1을 짓밟았다? 나 알았나 쥐 이런 남째 자 어쨌든 오늘 데스런 이렇게 한 명 괴롭히기 컨텐츠 해보았어요 괴롭히기에 였나요? 역으로 괴롭힌거 같네 아무튼 어쨌든 안녕히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